꿈이요? 방송 PD도 되는 거였고 스타일리스트도 되는 거였고 사업도 하고 싶었어요 한옥마을이라는 공간에서 먹고 자고 있는 것들이 한국적이었으면 훨씬 더 한옥마을스럽겠다는 아주 간단한 접근이었어요 타인이 만들어오는 기준에 윽득 풀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만들어오는 기준에 윽득 사세요 20살 청년들의 교정과 성공을 화이팅! 이 캠페인은 품질과 생산성에서 글로벌 리더 기업 하림이 함께합니다